마라이가 그 정도가 아닌데요. 이게 홍성에 있는 것이 아기랑 소유의 전화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오늘 내가 앞으로도 하고 싶어서 이기는 별로 걱정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조심할 때 내가 지금 제일 물어보라고. 구조까지 오신다는 것만 엄마가 꼭 기억하고 계시고 반, 반, 그 때 예방접종만 흔들면서 모든 걸 하나 드리고 이유식, 알다 이때 예방접종만 흔들면서 소유가 많고 그렇죠. 그쵸. 그쵸. 임시와 손 fantasticlong circle 그쵸. 배불러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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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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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20도로 하시고요, 강아지 옥수수에 해주시고요, 해장만 사주시고요, 너무 좁게 사주시면, 태용이 있을까요? 이거 잘 안 먹어요? 아니요, 먹었어요. 육식 먹었어요. 육식? 네. 많이 먹었나요? 아침 못 먹어서 더 먹으려고 했는데, 너무 대부분 가봐요, 지금. 되게 잘 먹어요, 지금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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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모든 애기는, 그. 네. 아, 저. 아, 전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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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는요. 우선은 정상화에서 만사화에서 호흡이 있으면 안 되는 게 호흡이 있어서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 호흡이 생길 수 있는 신뢰화, 경기나 아니면 위염류, 이렇게 꽉 꽉 염류가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호흡, 이런 가지를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서 못 봤던 걸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. 다행히 여기 와서는 이유가 없었고, 그래도 저희가 비디오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신생아들은 이렇게 경기를 안 해요. 속으로 경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뭐 딱꼭질이라든가, 살짝 속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경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로 내파를 한번 찍어볼 거고요.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알려드릴게요. 오늘 할 거예요, 오늘. 오늘 이거 끝나고 할 거예요. 그거는 괜찮아요. 한 차 아니에요, 어떻게 보면. 네, 있어요. 신선한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거는 괜찮은 거고요. 애기는 제가 조금 더 할 거 없고, 머물도 잘 나와서. 아니요, 정말 안 했는데. 그 Oklahoma에 하는 게 schools också. печ이 없어진